자세히 기적 정휘 금방 해가 왜 저래? 아 사 나 더 힘 빠졌어 나 더 힘 빠졌어 이래서 내가 아까 계집이라고 한 거야. 사냥개가 있어. 현무웍 깨무웍 현무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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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판이네 네. 쟤네들이랑 공놀이 하는 거 봐 저 공짜 공을 입는 거 있으니까 공짜가 뛰어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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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엄마랑 놀아주는 게 힘들면 다음 방송 시작할 때 당근을 흔들어줘 잠깐만! 으아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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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